요즘 코로나와 많은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좌절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특히 21세기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질병보다 갑자기 늘어난 게 자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요 이 자살이 굉장히 많이 급증해가지고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신문제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거 포기하고요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굉장히 사회, 문화, 과학 다 발전되는데 낙심한 사람들,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도요 순간순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요 정말 좌절스럽고 낙심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도 참 희망이 없어가지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때가 새롭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틀린 걸 잡고 있었다면요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틀린 소망을 붙잡고 계속 달려가면요 결국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틀린 목표를 갖고 계속 달려가면요 결국 낭떠러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빨리빨리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틀린 걸 잡고서요 계속 고직하면요 결국 내가요 시간도 낭비하고 모든 경제도 낭비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바른 걸 붙잡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요 다 이런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 말이요 그게 딱 와닿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두 명이요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되어진 일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봤죠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다 걸어서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는데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까지 틀린 것을 하고 있었나 충분히요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도 이런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중에요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850명의 바할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요 문제가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요 포기해버렸어요 왕비가 그 바할 아세라 섬기던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가오니까 이 엘리야가요 크게 낙심을 해가지고요 아예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 주세요 나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낙심을 보냈어요 오늘 저희 주변에도요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낙심됐으면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겠죠 또 우리 주변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 포기한 사람도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분명한 내용 이번 주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낙심된 자들을 건져냈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낙심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옆에 오셔서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현실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돼 있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좀 모습이 바뀌었나 보죠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냐 했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지금 된 일을 모르냐 우리는 나살에서 온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성냥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더라 새벽에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천사가 그가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부활된 것을 본 적은 없고 또 다른 제자들도 가서 빈 무덤만 보고 왔다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해를 받고 죽으신 후에 영광 받으실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요 모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그것이 성취된 것을 설명해 주면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그 엠마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오면서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엠마호에 도착해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그 같이 가던 예수님을 우리랑 같이 있자 이미 늦었으니까 여기에 하루 머무시고 가시라고 하면서요 더 말씀을 드리려고 엠마호에 머무시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기도를 해주시고 떡을 떼어주는데 눈이 열린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살아났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얻을 때요 힘이 회복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면요 이때서야 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떡을 떼어주는데 눈이 열렸다는 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에 힘을 얻고 막 해도요 사실상 이게 막 회복이 잘 안 되다가 딱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딱 열려서 아 예수님인지 알아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얘기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언제 우리의 낙신된 마음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우리의 영혼의 세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낙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그게 문제겠죠 그때로 제자들이 모든 것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힘 얻으면요 다시 응답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응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응답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세요 베드로에게도 같은 응답을 주셨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요 마음에 굉장한 낙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큰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굴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낙심하고 사실은 큰 실수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희에게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네가 말씀을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이걸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네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긍율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엘리야를 찾아오셔도요 찾아오셔서 똑같은 얘기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광야로 혼자 들어가서요 로뎀 나무 아래 그냥 포기하고 앉아서 하나님 이제 죽기 적당하니까 지금 나 죽여주세요 거의 뭐 어떤 표현에서 보면요 자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냥 탁 죽고 싶습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든 거죠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힘을 얻으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무너졌냐면요 그 천사가 준비해 놓은 떡과 물을 먹고도요 또 쓰러져서 지쳐서 자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낙심되면요 정말 뭘 해도 주변에서 도움을 줘도요 이게 빠져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오지 못할 때요 막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어루만져주세요 저 더 당해봐야지 알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천사가 또 와서요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조금 힘을 차려서요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랩산에 갔습니다 모세가 은혜 받았던 그 산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은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아합 왕과 그 아내가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모든 주의 재단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 남았나봤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을 예비해놨다 가서 엘리사 너의 후대를 세워라 가서 왕들을 새로 세워라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엘리야가 못 보고 있었지 하나님은 7천명의 제자를 준비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비전을 준비해놓으시고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낙심했지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게 눈이 안 열려서 못 보고 있었던 거지 눈이 열렸다면 엠마오까지 왜 갔겠습니까 안 가도 되는 거 7마일 갔다가 7마일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루 동안요 14마일을 걸었어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감겨 있어서 오늘 우리 눈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왜 낙심했는지 그 이유부터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낙심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포기가 됐을 때요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사람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이는 이 사람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요 실제 우리의 삶에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나무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막 커버하고 막으려고 하는데요 결국 실제 삶 앞에서는요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요 계속해서 실패와 지옥과 재앙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요 모든 사람을 자살 속으로 죽음 속으로 어둠 속으로 지옥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내 현실 문제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옥과 어두움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우리 현실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상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답부터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을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동굴 속에 숨어있는 나 나무 그늘 속에 숨어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흘러가고 동굴 속에 숨어있는 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해결 못하고 감당 못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성에 말씀 주신 겁니다 홍수가 오기도 전에 방주를 먼저 지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 문제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킬 방주를 지어라 노예 되어있고 포로 되어있고 속국되어 있는데 희생제사 6월절의 언약에 피를 발라라 노예에서 빠져나가려면 달리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도망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희생제사 6월절에 피를 발라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럼 네가 해방될 것이다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포기하고 낙심된 사람들에게요 말을 아무리 해봤자요 오히려 더 짜증납니다 정말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는요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눈빛만 보여주는데 그 눈빛도 짜증나요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저 영혼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노예되어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환경이 못 견딜 정도 있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힘을 좀 내고 잘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밥을 좀 먹고 나면 좀 잠을 푹 자고 나면 마음이 좀 회복되고 새로 시작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우면요 정말 시간 갈수록 더 포기하고 싶고 시간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밥 잘 먹어라 좀 이렇게 푹 자라 이 말이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살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돕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구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낙심한 제자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다 구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계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저희가 언약 붙잡으십시오 바할에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일어나면요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해요 포기하고 낙심한 그 자리가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길어진다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10편 13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응답받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 이 언약계에 놓을 성전 준비할 것이다 내가 죽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집에 있었던지 성전에 있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다 했습니다 요번 주에 붙잡으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힘을 잃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야만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내 삶의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새로 시작하십시오 주변 사람에게도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말 안 해도 전달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귀가 열리고 마음이 풀어지면요 그제요 정말 복음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겁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새 출발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응답으로 새롭게 응답의 자리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들 낙심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승리의 한 주간 되기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1